저는 이제 옷에다가 비교를 하는데 옷이 사이즈별로 있잖아요 스몰, 미디움, 라지, 2XL를 찍으라고 하는데 50이 넘어가면 아무리 직원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미 XL, 2XL까지 이미 커졌어요 몸이 커졌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일자리들은 다 스몰이나 미디움 일자리, M짜리 일자리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 몸을 만주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이어트 해가지고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려볼게요 대기업 임원분들은 억대원봉 이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자회사를 가서 그것보다 조금 낮은 연말을 받더라도 계속 다닌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 정도의 경험과 전문성과 지식이 있으면 내가 좀 더 크레바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그냥 직장 생활에 좀 더 의미를 둬서 그냥 5천만 원이나 7천만 원 확 낮추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직장 생활을 좀 더 연장시키고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이제 옷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옷이 사이즈별로 있잖아요 스몰, 미디움, 라지, 2X 라지를 찍으라고 했는데 50이 넘어가면 아무리 직원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미 X 라지, 2X 라지까지 이미 커졌어요 몸이 커졌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일자리들은 다 스몰이나 미디움 일자리, M짜리 일자리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 몸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몸을 다이어트해서 아무리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X 라지까지, 라지까지 그 이하로 미디움까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하고 연결되어 있는 생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낮춰도 라지까지밖에 돼요 50 넘어서는 라지까지밖에 낮춰지잖아요 그 밑으로 낮춰져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대로 생계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부분들 때문에 첫 번째 부분이고요 결국 직업에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안 맞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직업에 옷처럼 패턴이나 스타일이 변화된 거예요 아, 시장이 바뀌었다? 네, 시장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만약에 청바지를 입는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스니커즈 같은 단화를 신거나 그리고 머리를 좀 길른다 이런 것들이 스타일이 안 맞잖아요 지금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스타일에 맞추진 몸이 아닌 거예요 자기 몸이 그러다가 배뚱 튀어나왔죠 나이 50을 넘고 나면 대부분 다 배뚱 튀어나왔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취업 시장에 있는 사이즈도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은 되게 가혹한 거예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럼 다 내려놓고 한다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스몰 일짜리인데 스몰 일짜리는 말 그대로 생계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는 게 뭐냐면 대기원중이사 지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, 맞아요 택시기사도 많다고요 택시기사도 대기업 임원 중에 나와서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의 택배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현실은 이렇게 그런 일자리들만 많아졌지 그 대기업 임원까지 하면서 그 경력을 살려서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없잖아요 책에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은 재취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어느 시기에요? 책이 뜨기 전에 한 번 뜨고 나서? 뜨고 나서 뜨고 나서 왜 하려고 그랬냐면 그때 와이프가 암에 걸리면서 암에 걸리니까 와이프가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시기에는 당신이 좀 안정적인 직장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몇 년까지라도 했으면 좋겠다 60세까지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4, 5년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재취업을 하려고 입사원서를 냈어요 안 됐어요 그 입사원서를 낼 때 말 그대로 내 몸값을 완전히 바닥으로 다 내리고서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서로 탈락하신 건가요? 면접까지 갔어요 면접까지 갔는데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질문하는 내용들이 이 일에 대한 것들을 하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본인의 아무리 의지가 있고 몸값을 낮춰도 몸값을 낮춰도 사회적이나 주변의 그런 환경들이 벌써 일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군요 없다고 규정을 짓기 때문에 그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찾고 싶어서 일자리를 찾는 것들은 다 주변에서 열심히 해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1년이 지나면 그냥 더 이상 취업이라는 시장에서 1년까지 취업의 시장에서도 면접이라도 보고 오게 하는 건데 2년 지나고 나면 그게 임원이고 해서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임원을 퇴직하고 나면 돈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돈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해야 될 일이 없었다는 것들이 사람이 사람을 되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할 데가 없다는 것들이 50 이후에는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회적 죽음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50 이후에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 재난 같은 것들이 50 이후에 한 번에 온다? 한 번에 다 와요 이상하게 한 번에 오더라고요 퇴직이라는 건 사회적 재난이잖아요 사회적 재난을 당하는 순간에 가난이라는 경제적 재난이 오게 돼 있고요 이게 오기 시작하면 조금 있다가 뭐가 오냐면 인간관계의 재난인 고독이 또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고독이 오게 돼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오는 게 50도 만에 유쾌적 재난인 질병이 또 와요 저희 와이프처럼 암에 걸린다는 네 맞아요 건강 저 지금 노안 그다음에 이명 그다음에 또 혈압이 또 높다고 그래가지고 고혈압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한꺼번에 딱 밀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순간에 퇴직해가지고 집에 딱 있는 순간에 그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이후의 퇴직이 사회적 재난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한 번 밀려오면 다른 걸 한꺼번에 다 끌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퇴직하실 때 자녀들은 몇 살이었어요? 그때가 우리 아들이 24, 22 대학 등록금도 사실은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큰돈이 다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한 번에 다 끊기니까 이제 재난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다달이 들어오는 고정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월급 이게 진짜로 달콤한 거예요 아 그쵸 이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직장생활하는 건 모르는데 이게 진짜 큰 힘이에요 죽이셔 들어온다는 게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자기 삶의 모든 기반이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걸 갖다가 직장생활할 때는 몰랐어요 그걸 딱 끊기고 나면 저는 다행스럽게 그래도 자산이 좀 있었으니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갖다가 내가 스스로 준비해가겠다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하셨을 때 흔히 말한 작가님 인간관계에서 인싸셨나요? 아니면 약간 좀 그런 거는 아니었던 분이셨나요? 저 직장생활하면서는 되게 좀 이런 얘기한 거예요 독한 사람? 일만 하시는 분이셨어요? 일하고 일을 되게 엄격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인싸가 되려면 덕장이 되는 그런 맹장? 맹장 이런 그래서 일을 할 때 좀 혹독하게 저 자신도 혹독하게 했고 일주일에 거의 7일을 일할 정도 했으니까 그렇게 혹독하게 하는 사람이 또 밑에 찍으러한테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요구하죠 자기만 그렇게 하면 들어온 듯 그렇죠 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인간관계가 많이 끌어진 것도 제가 그때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죠 대기업 직장생활 하시면서 돌이켜봤을 때 후회되는 거 혹시 있으세요? 저는 후회라기보다는 약간 좀 아쉬움이 남아있는 게 벌금쟁이라는 건 종속된 삶이잖아요 종속된 삶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알고서 하는 거하고 모르고서 하는 거에 차이가 분명한데 저는 좀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 준비를 하겠죠 그만뒀을 퇴직 이유를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무엇인가를 내 것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노력을 했겠죠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하나 했던 일이 나한테 경험으로 작동해서 이게 나한테 어떠한 힘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들을 갖다가 생각을 했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그때 당시에 성과를 내는데 모든 건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성과를 내는 거에만 치우쳤지 내 개인적인 경험을 확장하는 데는 전혀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게 아니라 소소하게만 사용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직장생활 하면서 그게 하는 동안에 우리 아들만큼은 직원으로 살지 말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핵심이 직원처럼 살지 않는 게 뭐냐면 주인처럼 살아난 거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주인처럼 하다 보면 자기 경험으로 공유도 되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잔재력으로 쭉 쌓여가서 나중에 가서는 이게 거대한 힘으로 발휘하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에서 잘했던 건 뭐냐면 글쓰기라도 좀 했던 거는 그래도 다였던 것 같아요 직장인을 위해서 글쓰기 한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글쓰기 한 거잖아요 하루에도 한 편이라도 글쓰기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했다 그러면 그 25년이 훨씬 더 지금의 현재 삶에 이끌어가는 잠재력을 더 제공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후회 나진 않습니다 다시 그 생활을 하라고 해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속됐다는 그 표현에서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직장을 하실 때 이 일이 곧 나라고 생각하신 거예요? 내가 이런 일을 잘 해내는 게 내 개인의 성장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 흔히 있잖아요 CEO가 되고 싶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놨으로 해서 내가 CEO가 되면 내 인생의 목표를 다 하는 거다 근데 CEO로 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성공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인생의 목표는 직장 생활에서 CEO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주도권을 찾아갈 수 있는 내지적인 힘을 갖는 게 그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그 힘을 키우는 역할들은 못했던 거죠 그 힘을 키우는 것 같죠? 그 힘을 키우는 게